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을 보신 분들은 저한테 많은 분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요 아이 얼마냐? 얼마에 파는데 그렇게 예쁘냐? 맥라이징 에본이 금이고, 제가 요 종자 들여왔을 때 가격이 20만원에 받았습니다. 맥라이징 에본이 금이 맞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네, 아유 세상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보시고 너무 예쁜데 이 아이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문의 주셨던 분들도 요 아이, 제가 분갈이 했었죠. 그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그게 바로 이 퀸즈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 아유 세상에 그렇게 대품 말고 조금 내가 살 수 있는 퀸즈마리아 금이 없냐? 있냐? 얼마냐? 자,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짜자잔, 짠짠짠. 이게 저희 농장이에요. 다육이 농사 짓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천천히, 자세히, 꼼꼼히 제가 가르쳐도 줍니다. 자, 제가 요런 아이들은 종이컵 하나만 대봤으면 좋겠어요. 종이컵 하나만, 얼마나 큰 아이들인지. 자, 제가 이게 7.5cm 포트예요. 7.5cm 포트입니다. 7.5cm 포트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은 금밭에 구경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유, 금을 사기만 하면 왜 잘 안되냐고? 그러면 비법을 전수받아야죠. 비법을 전수받아야죠. 자, 이 맥라이징 에본이 금이요, 제가 누굽니까? 그냥 소개는 안 합니다. 맨, 애기들한테, 야, 니네 내가 달리 사게 돈 좀 줘라 했는데, 비싼 거, 할인도 안 하는 거 살 수 없잖아요. 자, 맥라이징 에본이 금, 제가 10만 원에, 그것도 5만 원으로 50% 할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서 적심해서 자국이 나왔잖아요. 그 아이 처출합니다. 처출하. 아유, 세상에, 난 팔기 다가는데. 안 팔은, 안 팔. 자, 맥라이징 에본이 금. 자, 위로 갔죠?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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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큰 대품처럼 키워보시길 바래요. 자, 맥라이징 에본이 금, 10만 원짜리, 짝대기하고 5만 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요새 누가 금을 5만 원 주고 사냐고요? 품종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이, 비트 에본이 금. 제가, 제가, 만들었. 왜냐하면 딱 반가격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자, 언제 적심했냐면 7월, 23년 7월 달에 맞아요. 자구 분리했어요. 어휴, 그러니까 반가격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비트 에본이 금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 이렇게 분지도 잘 되고 이렇게 금도 잘 든 아이는 또 금 중에서 금은 대부분 이렇게 반듯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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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가 금이다. 이런 아이가 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 에본이 금은 약간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이렇게. 자, 비트 에본이 금은 거두절미하고 5만 원. 자, 그리고 제가, 그, 요 아이, 레오파드 금이요. 레오파드 금, 이거 봐봐요. 레오파드 금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실버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톤이 있지요. 자, 레오파드 금도 제가 밭에서 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분을 좀 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레오파드 금 가격은 5만 원짜리 짝대기. 자, 제가 왜 이렇게 가격을 할인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여기 밭에 있잖아요. 밭에서 제가 한 번만 밭으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까울 때. 레오파드 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빗에 보니 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많이도 안 해요. 한 개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적심하고, 자구분리하고 해서, 키워서, 뿌리 내려서, 또 불분에 앉혀서 수분을 쫙 빼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는 금 다육 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자, 레오파드 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 정말 이뻐요. 조금 제가 키운 아이 볼게요. 나빌레라 금입니다. 나빌레라 금이요. 이렇게 자구도 뺑돌이 돼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이 아이. 제가 볼 때는 15cm에 이 정도니까, 한 6, 7cm 정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아, 더 되네.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빌레라 금,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나빌레라 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 퀸즈마리아 금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퀸즈마리아 금이요, 조금 전에 그 MBC 생방송 오늘 저녁.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요거 분갈이 하는 것만 보고도 구독자님 많은 분이 문의하셨어요. 자, 퀸즈마리아 금은 얼마에 판대요? 4만 원짜리 2만 원에 짝대기 합니다. 세상에. 오, 4만 원짜리가 2만 원. 50% 할인해서 드립니다. 괜찮았어요? 퀸즈마리아 금? 아유, 그래요. 2만 원 드려야죠, 드려야죠. 왜냐하면 제가 자구, 적심에서 자구가 나와서 출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독자님들, 제가 요 밭에 오랜만에 왔어요. 왜요? 자, 오아에서 나온 레옹. 이렇게 멋진 아이. 제가 그 짧은 영상에 할 때마다도 파냐? 얼마냐? 팔아라.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아이 팝니다. 자, 오아표 레옹 3만 원입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오아표 레옹 3만 원이에요. 참, 한번 요 아이를 요렇게 키워보세요. 제가 단원컨대 쑥쑥이에 분갈이 하시면 요렇게 되는데 1년 안 걸립니다. 1년 안 걸려요. 작년 8월 달에 식재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 요 아이. 제가 키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적심했잖아요. 그러면 자구가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뿌리 다 내려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또 굳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왔으니까 골든주빌리금. 제가 요 아이 골든주빌리금은 제 핸드폰에 정지화면, 어떻게 해요? 딱 그 화면이에요. 자, 골든주빌리. 저는 이때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독자님이 누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사진 찍어. 참나. 제가 이렇게, 자, 아까 봤죠? 이렇게 골든주빌리금 23년 11월 2일 날 더 먼저 적심하나. 10월 1일 날, 10월 달에도 적심하고 11월 달에도 했잖아요. 요 아이를, 요 아이는 더 먼저 했죠. 자, 골든주빌리금 4만 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아, 정말로 이쁘네. 자, 골든주빌리금 4만 원. 괜찮았어요? 끝내줍니다. 큰 사이즈는 8만 원이에요. 저희는 호수별로 갑니다. 이렇게, 아까 20만 원짜리는 제가 종자 살 때 샀던 아이예요. 자, 골든주빌리금 10만 원짜리가 8만 원. 포트가 틀려요. 자, 크게 비교합니다. 4만 원과, 자, 사진 찍어요. 자, 4만 원과 8만 원. 에이, 그거 봐요. 저희는 15cm, 17cm 이렇게 포트 가격으로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핑크 샴페인 금요. 아유, 세상에. 너도 그, MBC 출연하고 인기가 더 하더라. 자, 핑크 샴페인 금 120만 원짜리가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었잖아요. 그 아이가, 저희는 20만 원짜리 있어요. 아까 120만 원짜리. 야는 20만 원. 어머, 세상에. 야는 20만 원, 20만 원. 핑크 샴페인 금. 제가 저면을 봄, 가을에 두 번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다 저면을 해서 물이 좀 빠졌어요. 자, 아까 120만 원짜리 한 번만 다시 보실래요? 20cm 포트에 있는 120만 원짜리. 괜찮았어요? 네, 120만 원짜리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제가 핑크 샴페인 금 120만 원짜리는 네,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아유, 참 진짜.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뒤로 한 번만 더 갈까요? 우리 밭을 한 번 구경하고 갈까요? 자, 이렇게 밭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멘스트로. 세상에. 아멘스트로 금이에요. 우리가 아멘스트로 그러면 어때요? 어머, 발량색이 아니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농장에 와서. 아, 이거 금이라고. 금, 금, 금. 세상에. 자, 이렇게 보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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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 자, 여기는 금밭이에요. 자, 얼마나 크냐면. 아까. 지금 여기는 그 분이 다 40cm 정도 되는 분이에요. 자, 제가 20년도에 다 이렇게 자구를 딱 받아서 그때 20만 원에 구매해서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런 아이들은 저희 농장에 오시면. 예, 맞아요. 협의 후에. 가격이요. 가격은 다 매장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멘스트로 금 갑니다. 세상에. 아이고. 자, 그러면 내가 품을 수 있는 아이. 자, 이 저희가 3만 원짜리부터 소개할까요? 이 아이가 3만 원이에요. 아멘스트로 금 3만 원. 이제 뿌리 다 내렸어요. 뿌리 다 완전히 내렸어요. 뿌리가 내렸다는 거는 성장 속도가 두 달에서 세 달만 지나면 후 큽니다. 얼마까지? 5만 원대까지. 자, 아멘스트로 금이 3만 원. 자, 그리고 이게 5만 원짜리예요. 아멘스트로 금이 이게 5만 원짜리인데. 맞아요. 뿌리 내렸다고 제가 3만 원짜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3만 원짜리는 뿌리 내렸다 그러면 5만 원짜리 가기는 쉬워요. 이게 5만 원. 5만 원짜리는 제가. 맞아요. 얘도 뿌리 다 내려. 이 봐요. 이 봐요. 자, 3만 원하고 크기 비교 갑니다. 3만 원하고 5만 원하고 크기 비교 갑니다. 왜냐하면 층시가 달라요. 자, 5만 원과 3만 원. 그래서 아멘스트로 금을 3만 원 달라. 아멘스트로 금을 5만 원 달라 하셔요. 더 큰 게 필요하다고요? 애기가 돈을 조금.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17cm 분에 있는. 아멘스트로 금은 10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드려요. 어머, 여기 10만 원 써있네. 저희가 할인할 거예요. 10만 원짜리 짝대기 8만 원. 자, 여기 다. 이게 다 아멘스트로 금밭이에요. 어휴, 세상에. 어머, 세상에. 자, 아멘스트로 금밭입니다. 10만 원 써 있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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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가 막힙니다. 아멘스트로 금. 예. 저희 밭에 더 많이 있어요. 내년 아이들까지 자구를 떼서 다 지금 뿌리 내렸어요. 이제 크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실버스타 금. 진짜 이쁘죠.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아요. 요거는 금 중에서도 품종 자체가 소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품 이상으로 품종 자체가 소품인데 키우기 어려워요. 자, 실버스타 금은 6만 원. 그 다음에 색동젤리 금. 어머, 세상에. 먼저 주문하세요. 아가 있는 아이로 드릴게요. 제가 요새 저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쁩니다. 색동젤리 금 6만 원. 자,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 어머, 얘 가격 좋은데. 블루 드래곤, 어머, 세상에.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네요. 블루 드래곤. 여기는 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그 레옹, 아메스트로 금 이런 게 조금씩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크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여기에. 자, 블루 드래곤 5만 원짜리가 4만 원. 자, 그러면 제가 이 뒤로 가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공을 들여서. 이게 다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요아이요, 요아이. 요아이 이름이. 자, 갑니다. 이렇게 소개할까요? 세상에, 이게 다 금밭이에요. 자, 그리고 요아이 아까 핑크 펑키 금. 핑크 펑키 금 내가 이 색감이 정말 너무 예뻐서. 저희 밭에도 진짜 많아요. 적심해서 자구번식도 많이 했어요. 색감이, 어머 세상에. 얘도 또 피어리스 같이 생겼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받았을 때는 정말 예쁜 환타스틱한 보란데. 영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 아이. 표랑금입니다. 가격. 10만 원이요. 표랑금. 아이고, 누가 이런 색깔. 내가 적심됐어요. 표랑금 맞죠? 10만 원. 표랑금 10만 원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 이렇게, 이런 때. 1년 중에 나한테 선물을 언제 두 번 해요? 어버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때하고. 명절때는 모아요, 모아요. 저축을 해서. 자, 표랑금 어때요? 환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농장에 와서 보시면 표랑금이 정말 예뻐요. 나는 금이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요. 아까 그 핑크 펑키 금도 예쁜데. 자, 핑크 펑키금. 자, 보세요. 색감. 아이고, 세상에. 그 판타스틱한 펑키보라. 펑키보라. 얘는요. 진달래보라. 금이 무슨 이런 색감이 나요. 표랑금 제가 많이 적심해서 늘렸어요. 아직은 단가가 조금 있죠? 저 아이가 크는 그날. 제가. 그 다음에 다크파멜라 금. 얘도 색감 정말 예쁘거든요. 5만원짜리가 4만원이야. 다크파멜라 금. 정말 예쁘죠? 다크파멜라 금. 그 다음에 비슷한데. 레인보우 환타지 금. 얘는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 모주예요, 모주. 이 사이즈는 5만원이에요. 레인보우 환타지 금. 구독자님들, 이렇게 마리아 금은 아직도 가격대 만원이면 사요. 저 이번에 그 룬데리 세트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귀한 품종들은 아직도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냥 몇 십만원에 샀던 기억에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선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여기서 하나 빼갔는데 퀸지 말이야 금요. 이 수량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5만원, 아니 4만원짜리. 여기 4만원짜리. 똑같아요. 분갈이만 안 했을 뿐이지. 4만원짜리 2만원에. 퀸지 말이야 금. 예, 대박. 50% 할인해서.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퀸지 말이야 금 50% 할인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머 세상에. 슐란. 작년에 들어와서 제가 너무 예뻐서 소개하다가 중단하면서 키웠어요. 나 이렇게 이쁘네. 처음 봤어요. 슐란. 어머 세상에. 어머 얼마였어요. 아까 판매 완료도 써있네. 5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누가 사갔나 보네. 종자한다고. 저희는 농장이다 보니 그 다육이 전방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는 맞아요. 종자로 자구 번식하겠다고 구매해 가신. 슐란 가격 5만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저기 뭐 싸게 주냐고요? 싸게가 어딨어. 싼 거는 싸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게 하나만 더 가고. 예 맞아요. 요 콩마리아 금이요. 어머 세상에. 그때 MBC에 너도 출연했구나. 콩마리아 금이 5만원짜리 4만원 세상에. 철화죠 철화. 콩마리아 금.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농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가 마릴린 금. 마릴린 금이 큰 사이즈는 정말 이뻐요. 4만원짜리. 어머 야 너 2만원이에요? 아 이따. 참. 마릴린 금 4만원짜리 2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요 요 아이 하나 더 갈게요. 조세핀. 조세핀을 은근히 매니아님들이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조세핀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분 부인이래요. 진짠지. 자 조세핀. 이렇게 굳히기 어렵더라고요. 농장에서 막 길쭉길쭉해요. 얘는 제가 제 자구가 없어요. 조세핀 5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괜찮은 아이들 50% 할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를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잔잔잔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오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요 이렇게 잘 키우라잼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의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천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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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천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천원 두 박스다 그러면 8천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3kg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때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천원 대자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1kg에 4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꼬지 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천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 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에요? 1.5kg가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천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천원 소림마사 2kg 2천원 중립마사 2kg 2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에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니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 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은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깔망은 맞아요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원 천원 한장에 천원 입니다. 자 그리고 산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산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산목판 37 곱하기 53은 4천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겁은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